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터놓고 이야기하면은 선거를 부정으로 치른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선거를 예사롭게 단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훔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모든 국가범죄 혹은 경제범죄 등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다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억을 해먹고도 이것을 당당하게 그래서 어쩔래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회에서는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 이 사회는 앞으로 일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안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에 속합니다 국가를 뒤집어 없는 내란제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질려고 해서 또 침묵하는 자, 은폐하는 자, 은폐에 부역하는 자들이 솔직히 짐승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지른 자들도 사악하지만 이것을 덮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자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악함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악함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폐 부역자들 가운데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나이든 자들이 한다고 하면 뭐 그게 그런 그 판이 원래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새파란 젊은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야 될 세월이 창청한 자들이 저런 사악함에 편성하거나 사악함과 손을 잡거나 사악함과 타협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것을 보고 말세는 말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면서 품있게 비판하고 품있게 싸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월 19일 날 언론의 언론인 출신이자 시인인 유자효시 1947년생입니다 그들은 저급해도 우리는 품있게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참고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 있지만 부정성을 언급하는 모든 글들은 온라인생에서 참으로 찾기 힘들게 늘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칼럼을 봤을 때 처음에는 중앙일보 오피니언코드의 제법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몇 시간 후에는 마치 보물찾기처럼 어렵게 찾아서 찾아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숨겨버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일을 애사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조작되고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자효시의 주장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료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고 국민의힘은 4명으로 예비후보를 좁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이 대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심각한 여론 왜곡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부정하게 치료졌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이 120건이나 제기됐고 1년 반이 지난 인천 연수월과 경남 양산을 영등포리 재검표됐습니다 그 결과 비구격 도장으로 기표 날인된 투표자들과 미리 제작 투함된 투표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유튜브에 공병호 TV 등은 사전투표에 대한 컴퓨터 조작 등이 자행됐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반박하는 측은 그런 규모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수십만 명이 공모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공방을 보면서 저는 1961년 3.15 부정선거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 동네 어른들의 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존경받는 최연장자께서 우리는 다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니까라며 3인조 5인조 투표를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4.15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무조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역대 대선은 의혹 시비로 얼룩져 왔습니다 많은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가 불행했던 것도 그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수용권이란 제도로 만든 큰 돈을 극소수의 부패세력에 몰아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낸 김오수 검찰팀의 늑장 부실 수사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 즉 몸통을 밝히는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자여 씨의 상당히 절제된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노력들이 합해서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그런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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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